네. 기획 특집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한경 닷컴에서 주관하는 한경 스타워즈는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실전 주식 투자 대회인데요. 증권가에 내놓으라는 고수들이 참여하는데 특히 작년 하반기 한경 스타워즈 왕중왕전은 더욱 치열했습니다. 역대 우승자 준우승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아주 순위 다툼을 벌였는데요. 거기서 1등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의 임진우 차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여튼 제가 임 차장님 오시면 손부터 좀 잡아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손이길래 이렇게 큰 실적을 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작년 하반기 제 기억으로는 아주 어려웠다는 증시가 정말 어려웠다는 생각밖에 없는데 어떻게 정확히 47.58%, 48%의 수익률을 올려서 1위에 올리셨어요. 우선 너무 축하드리고 우승 소감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사실 되게 참가할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되던 안 좋은 시장이었는데 다행히 좋은 성과를 거둬서 기분이 좋고 무엇보다 박빙으로 2등하신 분과 많이 박빙으로 싸우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시장의 다양한 변동성을 겪으면서 스스로의 매매법 같은 것도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유익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약세 장소에서 48% 수익을 낸다는 건 정말 저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종목 시장에 맞게 종목을 잘 선정해서 매매했던 게 유효했고 그리고 준비해갔던 전략 종목들도 좋게 시기에 맞춰서 좋은 수익률을 내줘서 잘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욕심을 버리고 매매를 했던 게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머리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거나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적당히 욕심을 버리고 매매했던 게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아라라는 정식 격언대로 하는데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련한 왕중왕전 관련 기사 보도를 보니까 사장님께서 500여 곳의 기업을 탐방했다고 들었어요. 이 발품을 파는 것이 이렇게 수익률을 내는 비결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알지 못하면 종목들을 잘 매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아니면 사도 조금만 사거나 이렇게 비중을 많이 실시 못하는데 이게 진짜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 미리 공부해놓고자 기업 가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이런 걸 다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매매 전략은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이 내용을 딥하게 알아야지만 매수를 할 수가 있어서 좀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주식 종목을 선택할 때. 그런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따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발품을 팔면서 다니기도 어렵고 그럴 시간도 없고. 우선은 저는 그래서 항상 좀 말씀드리는 게 요새는 워낙 레프트 많이 보는 사이트도 늘어나고 텔레그램 채널도 생겨가지고 그런 데 좀 참고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신다면 IR 담당자들한테 꼭 전화해보시고 대신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전화하셔야지 얻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야지 사실 많은 사람들의 카더라로 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해서 버티고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대충 이런 것만 알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요. 실제와 이제 알려진 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공부 많이 하시고 이렇게 많이 발품 파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강세장의 주가가 모두 오를 때는 뭐 어느 종목 잡아도 웬만큼 다 수익이 나는데 약세장에서는 이게 부침이 상당히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저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기업 탐방을 다니면서 우리 임진우 차장께서는 중점적으로 어떤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거의 성장성 위주로 많이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뭐 흔히 말하는 PBR이 싸다 이런 PBR이 싸다는 사실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를 보면 그 레포트를 보면 충분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뛰어넘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뭐 AI 지금 이슈가 된 AI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진짜 거기랑 어떻게 지금 관련이 되어 있고 이게 비즈니스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거고 이게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탐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싸고 좋은 그런 정량적인 것보다 약간 정성적인 걸 더 알아보기 위해서 좀 탐방이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성장성과 이게 진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한 여부를 좀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PBR이나 PER 같은 거는 뭐 계산돼서 다 나오지만은 지난 재무제표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한계가 있죠. 반면에 성장성이라는 것은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성장성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근데 그 전에 사전에 공부를 좀 많이 해가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선은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는 전부 다 읽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 5년치 기사를 전부 다 이제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이나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데 중점을 좀 두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사례, 해외 기업 같은 것들을 많이 좀 비교하면서 얘네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런 이제 산업 같은 거에 대한 공부 많이 하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나 그런 거를 좀 자세하게 물어보시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물어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산업 분야가 어떻게 글로벌하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해당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가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임 차장께서 이 스타워즈에서 최고 수익률을 거둔 종목이 뭡니까? 아, 이번 스타워즈에서는 삼천당 제약인데요. 이게 사실 제가 질문 의도를 좀 잘못 이해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그 전에 했던 게 이제 전 더해서 전에 참여했을 때, 1등 했을 때는 알테오젠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삼천당 제약인데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4, 50% 정도 수익률을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투자했던 종목 중에 알테오젠은 어땠습니까? 아, 그거는 제가 이제 한 2만 원일 때 매수를 해가지고 한 35만 원대에서 이렇게 엑시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도 탐방 많이 다니면서 이제 해외 할로자임이라는 것과 그리고 신약들이 많이 안 좋아지는 산업 약간 신뢰성을 잃고 있어가지고 좀 더 이제 결과가 빠르고 그리고 라이선싱 하우스에 유리한 플랫폼 기업을 찾다가 찾게 되었습니다. 알테오젠을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같은 게 너무 이제 라이선싱 하우스에 취소된다거나 그리고 임상이 실패하는 거나 이런 확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좀 더 안전한 플랫폼 업체를 찾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저금이 기조여가지고 바이오가 굉장히 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찾다가 여러 군데 한 2, 30 군데를 탐방 다녔는데 그 중에서 알테오젠이 회사가 좀 변화되는 게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좀 이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도 계속 한 2, 30번은 계속 찾아간 것 같아요. 이 회사를요? 네. 그리고 확실히 이제 그 전에 한 1, 2년 전에 탐방 갔을 때랑은 회사의 그런 사업 아이템이나 진행적인 구체 정도가 좀 많이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좀 그 변화를 많이 체크하기 좀 더 수월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알테오젠이 이렇게까지 높은 수익률을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뭐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도 궁금합니다. 사실 확신보다는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전화로 물어보고 탐방도 계속 가고 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계속 파악을 했고 그리고 나오는 뉴스플로러나 글로벌리 할로잠의 활동 같은 걸 보면서 20만 원은 가지 않을까라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 계약이 나오고 나서는 계약 구조를 보니까 비독점적이어서 계속 이제 라이선싱 아웃이 가능한 구조여가지고 30만 원까지 상향했는데 사실 저도 한 2, 3년 걸릴 차 4, 5년 정도 잡고 이제 투자를 시작했는데 한 2년 만에 좀 운 좋게 잘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작년 하반기에 상당히 고전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섹터가.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알테오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사실 주가는 좀 많이 빠져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을 하면서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성장기업들이 많이 빠지면서 우리나라의 특히 바이오들이 많이 빠졌는데 하락은 어느 정도 반영은 됐다고 하지만 그때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거 대비해서 사업의 진행속도, 라이선싱 아웃하고 나서의 진행속도는 조금 더딘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하기 전에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한경TV 같은 이런 경제 프로그램 또는 재무제표 등을 참고하잖아요. 우리 차장님께서는 투자하기 전에 특별히 어떤 걸 참고하십니까? 우선은 글로벌 지표들 특히 지금 이슈가 되는 지표들이 좀 많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물가고 예전에는 다른 것들 계속 바뀌는데 그거와 관련된 핵심 지표와 그거와 관련 있는 다른 보조 지표들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애널리스트 보고서 중에서 산업 보고서를 좀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변화하고 산업이 좋아져야지 종목들도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선은 산업은 꼭 챙겨보는 편이고 신문기사 같은 것도 꼭 산업에 관련된 것들 위주로 좀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해외의 그런 리포트나 뉴스들 중에서 이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산업 리포트나 신문기사 산업면이나 이거 다 공개된 자료 아닙니까? 근데 이거 공개된 자료를 누구는 48%의 수익을 내고 어떤 분들은 이게 상당히 고전하고 이거 어떻게 차이를 봐야 됩니까? 그게 아무래도 이제 산업이 바뀌면은 이게 주가에 반영되는 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적으로 계속 그 종목들과 산업을 계속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체크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결국 이렇게 큰 약세장에서 수익을 내는 비결은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점검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투자할 때 우리 임차장만의 특별한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은 우선 첫 번째는 사람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투자할 종목과 매매할 종목을 좀 구분을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투자라는 건 말 그대로 좀 길게 끌고 나가면서 이제 오랫동안 좀 장기 투자를 하는 걸 말하는 거고 매매는 지금 이슈가 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단기 매매 형식으로 매매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보통은 이제 누군가의 말에서 매매로 들어갔다가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이게 투자할 종목인지 매매할 종목인지를 먼저 구분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본인이 아는 만큼 좀 이제 비중을 사시고 그다음에 이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이제 투자의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는 이제 스터디와 이제 팔로잉을 계속 통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되는 경우는 손절 타이밍을 놓쳐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손실 회피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이제 고객분들이랑 이제 다른 많은 사례를 보면은 누가 이제 이거 사봐라는 식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물리기 시작하면은 긍정적인 뉴스들을 찾아보면 근데 장기적으로 끌고 가신 경우가 많은데 그게 제일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자 올해 많은 전문가들이 상고 아니 상저하고를 예상했는데 1월달 증시 벌써 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또 2월 증시는 어떻게 갈지 또 알 수 없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방향을 예측하기 힘든 그런 장세인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떤 투자 전략이 유용할까요? 사실 상저하고나 상고 뭐 상저하고 상고하죠. 약간 예측을 먼저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시장은 계속 변하고 어떤 이벤트나 지표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좀 그거는 예측을 하기보다는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같이 좀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주도 섹터의 변화가 빠를 때는 너무 올라있는 종목을 사기보다는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나 좀 우량한 종목인데 많이 좀 빠져있는 종목을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가 상반기 주도주 지위를 누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셨던데 그렇게 전망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사실 이게 주도주라는 것도 이제 시장의 흐름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지금은 예측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작년 연말 기준에 봤을 때는 코로나가 오랫동안 이제 2, 3년간 봉쇄되어 있던 게 풀리기 시작하면 중국인들의 소비와 그리고 이제 여행 수요 같은 게 폭발하면서 좀 한국에 좀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봤는데 좀 미리 올라가지고 지금은 좀 이제 조금씩 다 올라있는데 좀 조정받을 때 매수한 게 유효할 것 같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섹터 AI도 그렇고 로봇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이제 항공우주 그리고 뭐 폐배터리, 2차전지 이러한 섹터들은 계속 공부하시면서 어떤 게 이제 좀 이슈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주도주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계속 공부하시면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해도 너무너무 빨리 이게 시장의 섹터가 변화하니까 따라가기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예전보다도 더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이게 한 차례 순식간에 올랐다가 또 다른 이슈로 옮겨 타고 약간 이런 속도가 훨씬 빨라졌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본인이 먹을 수 있다 있는 기업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그런 주식들은.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잘 알고 많이 이제 준비된 섹터를 이게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분할해서 오랫동안 유지하시되 이슈가 되는 것들은 잠깐 잠깐 많이 오르는 초반에 잡아서 매매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매매할 종목과 투자할 종목을 구분하라는 말씀 그거 아주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경스타워즈 작년 하반기 왕중왕전에서 우승한 하나중권 삼성동 금융센터의 임진우 차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